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짜잔 참깨 더 맛있더라구요 고춧가루 쫙쫙쫙 소시지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뼈 마지막 와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달콤한 맛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저 특히 손님이 손님이 처음 먹으려고 추가로 먹으려고 그리고 손님이 제일 맛있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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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맛있다. 치즈가 더 맛있다. 치즈가 더 맛있다.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매콤한 식감 세상에서 소스는 겉은 좋아. 누가 더 좋아할지? 매콤하다. 물론 거의 마시멜로죠? 매콤한 고기까지 강하고 강한 맛입니다. 매콤하고 매콤한 맛. 먹으러 왔어요 김치찜 같은ический 나의 본인 처음 먹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제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